또 새로운 파이턴 노트북을 키고요. 이게 랩 3.4라고 해야겠죠. 역시 기본적인 helper 패키지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copy&paste 로 대체하고요. 아, 이거는 그겁니다. 제가 또 설명을 미리 잘못한 것 같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사용되는 cost 함수, 비용 함수가 왜 그걸 쓰는지 그걸 한번 또 그래픽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렉처에서 살펴보긴 했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렉처 노트에 그걸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 squared error cost 함수, 즉 제고 모차 비용 함수를 쓰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convex 함수, 즉 가운데, 그러니까 미니멈 값을 향해서 이렇게 오목한 모양의 함수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되는, 그걸 피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델 함수가 이런 선형 함수, 리니어 펑션일 때 w.x 더하기 b라는 선형 함수 모양일 때는 이렇게 convex 형태를 띄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forward 모델 자체가 0과 1 사이의 값에 피팅하다 보면 우리가 뭘 써야 돼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minus 여기 선형 함수는 g 값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전체로 보면 복잡한, 그러니까 비선형 함수인 겁니다. 어쨌든 선형 함수는 아니에요. 선형 함수는 덧셈과 곱셈으로만 되어 있어야 선형 함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수도 있고요. 그렇죠? 나누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선형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형 함수가 아니면 선형 함수가 아닌 것을 입력 값에 대한 비선형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울퉁불퉁하게 나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제곱 함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움푹하고 세제곱은 출렁거리고 네제곱은 출렁출렁 왔다 갔다 여러 번 하겠죠? 이런 식의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비용 함수를 말하자면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오차 제곱 비용 함수를 썼을 경우에는 이런 단위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써요. 이거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어디서 시작했던지 간에 그 주변에 있는 로컬 미니멈 포인트로 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아닌 확률이 높은 값이 나올 확률이 무지문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알고리즘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는 한번 우리가 원하는 그 함수 모양을 다시 한번 그려준 거고요. 이거 여러분 3D 말하자면 플롯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리니어 함수를 가지고서 코스트 함수를 제곱 오차 함수로 하면은 그 코스트 함수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그건 뭐 그냥 레귤러한 그리드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모양인 거죠. 그런데 이런 모양이 안 나온다 이거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안 나오나? 한번 실험까지도 해본 겁니다. 여기서는 재미있는 실험을 한 건데 우리가 조금 전에 계속 봤던 예제예요. 000, 111, 그렇죠? 그리고 튜머 사이즈는 0, 1, 2, 3, 4, 5. 튜머 사이즈가 크면 1, 튜머 사이즈가 작으면 0이 나오는 이러한 훈련 자료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것뿐이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모델을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서 피팅하기는 하되 그 결과 값과 0과 1 값으로 나오는 요거를 차이를 오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 낸 그 함수를 그려보는 거예요.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는 뭐 우리가 굳이 아주 디테일하게 코딩을 살펴보진 않겠지만 여기서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 코스트 함수를 그려보면 즉, W하고 B를 바꾸면요. W하고 B를 바꾸면 뭐가 바꿔져요? 얘가 바꿔지는 거죠.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 들어가는 직선의 위치값이 계속 바뀌는데 그 값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거의 결과 값을 시그모이드 결과 값을 데이터하고 데이터는 이거 6개의 데이터예요. 6개의 데이터. 이 6개의 데이터만 갖고 비교한 다음에 그거의 제곱의 평균 값을 내본 거예요. 그게 코스트 지금 정의니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가분히 비선형적인 형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디는 평평하고요. 어디는 울퉁불퉁하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막 다르겠죠. 볼 때마다 이게 3D인가요? 3D네요. 심지어는 한번 이렇게 돌려서 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떤 쪽으로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어디서는 쑥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우리가 울퉁불퉁한 거는 울퉁불퉁한 정도의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고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는 뭐 수학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직접 그려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어떤 그 코스트 함수가 생긴다는 거를 이걸로 한번 그림으로 확인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뭘 씁니까? 다른 비용 함수를 쓰죠. 로지스틱 로스 펑션을 다시 선언합니다. 보통 나중에 이거를 또 이름을 붙이긴 붙여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이름을 붙이긴 붙이는데 그 의미나 말하자면 그것의 용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 마이너스 로그라는 어떤 특수한 함수를 써가지고 1 부분만 0과 1 사이를 잘라서 쓰는 모양이라는 거를 우리가 강의에서 다 소개가 됐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한번 다시 볼까요? 즉 그 y가 1일 경우에 그러니까 출력값이 1이 나와야 될 때는 마이너스 로그 f of x를 쓰자. 즉 마이너스 로그 f of x는 로그 f of x의 뒤집힌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거꾸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이 파란색 선이죠. 이 파란색 선이 마이너스 로그 f of x인데 0과 1 사이에만 의미를 갖는 거니까 우리는 딴 관심도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값 자체가 0과 그러니까 맥시멈 값이 뭐죠? f of x가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f of x가. 시그모이드 함수는 값이 뭐 부분이 없어요? 0과 1 사이의 값 말고는 내뱉지를 못해요. 시그모이드 함수 자체가. 그죠? 그 원리는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과 1과의 차이를 비교하니까 0과 1 사이 값뿐이 없어요. 결과가. 그 오차값이. 그래서 0과 1 사이의 오차값만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양상을 띄고 특히 여기 오른쪽 끝에 여기는 1일 때 값이 1일 때 이거를 비용으로 쓰면 비용이 0이 되니까 어? 1인데. y가 1일 때 1이 나왔으니까 입력이 맞췄으니까 그거는 잘했으니까 비용이 0이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딱 부합하는 모양의 함수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으로 y가 0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f of x를 쓰면 모양이 이렇게 쓰는데 당연히 y가 0일 때는 비용 값이 0이 나오고 y가 0이 아닌 1의 값에 가장 잘못됐을 때는 이렇게 무한대의 비용 값을 갖게 하는 이런 함수니까 이게 말하자면 로지스틱 말하자면 회기기에 사용되는 코스트 함수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소위 이전에 로스 파트에다가 그냥 대입해서 우리가 쓰겠다라는 거는 강의에서 이미 소개된 적이 있고요. 여기 다시 한번 이 수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y가 1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f of x y가 0일 때는 마이너스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또 직접 한번 그려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 그림은 0과 1 사이에서의 마이너스 로그 fx예요. 로그, 로그, 마이너스 로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니까 이렇게 왼쪽에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이 오른쪽 거는 아까 봤던 데고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fx죠. 그러면 이런 fx가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점점 증가하는 그러니까 대칭인 거죠. 결국에는요. 그런 모양을 갖게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 이거 고쳐놓을게요. 여기 슬래시 하나가 더 들어가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수식은 깨져서 보이는데 오타입니다. 이 수식이에요. 이 수식. 지금 뭐냐면 수식으로 또 이거를 하나의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두면 편하잖아요. 즉 마이너스 yi 로그 하나의 식으로 그냥 합쳐버렸죠.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복잡해 보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yi를 곱하고 두 번째 거에는 1 마이너스 yi를 곱하면 0일 때는 오른쪽 턴만 살고요. 그렇죠? 왼쪽일 때는 그러니까 1일 때는 왼쪽 턴만 사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고 그걸 증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강의, 렉처에서 다 정리된 거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0일 때는 얘가 없어지고 얘만 살아남고 1일 때는 얘가 없어지고 얘만 살아남아서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이 교대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로스 함수를 써서 w하고 b를 조금조금씩 바꿔보면 어떤 모양이 생기느냐 이런 모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어? 저게 뭐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왼쪽 게 로지스틱 코스트라고 해서 아까는 울퉁불퉁했던 모양이 이제는 단순화됐어요. 조금 단순화됐는데 어? 저게 근데 볼인가? 이거 볼이에요. 근데 한쪽 방향으로 조금 치우쳐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w가 바뀌든 또는 b가 바뀌든 항상 미니멈 값으로 잘 향하도록 이렇게 볼에 어떻게 옆에 볼을 옆으로 눕혀서 잘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양을 갖게 된다는 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서 시작하든지 기울기 방향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미니멈 포인트로 간단히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기울기가 이거 직선 약간 평평한 어떤 직선 뭐죠? 아, 뭐라고 해야 되네요. 무슨 종이 한 장을 이렇게 굽혀놓은 것 같이 평평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평평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로그 값을 좀 취해서 그럼 기울기 값이 좀 더 극대화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평평하지 않다. 기울기가 점점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왼쪽 그래프의 로그 값을 그냥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기울기 값이 좀 더 증폭돼서 보이거든요. 기울기 정도가.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점점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미니멈 포인트가 여기 어딘가 있는데 거기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죠. 미니멈 포인트가 여기 어디쯤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아주 좋은 그러한 소위 플로팅 말하자면 이거는 테크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유닛으로 보면은 미니멈 포인트가 어디라는 게 보인다라는 걸 그림으로 또 보여주는 좋은 예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러한 시각적인 툴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이 렉처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